이 우스꽝스러운 이발사를 봐주세요 우스꽝스러운 이발사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보조 이발사 우스꽝스러운 손님들 오호 이 슈퍼빗을 보세요 어린이 몸매 많은군요 오호 또 저희 가위 좀 보세요 아이고 옛날 열정은 교지역 업체 밖은 남끔직하군요 가위선은 저희 물렁거라입니다 저기 손님들의 엉덩이 어깨는 왜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건가요? 저 엉터리 이발사들의 손짓, 발짓, 몸짓을 보면서 우리들 모두 통쾌하게 우선하고 쎄라 임장배구의 열명 지도교사 정애자 선생님은 엉터리 이발사 시작하겠습니다 리듬을 맞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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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